안녕하세요. 홍영규의 하우스 댄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이현도 씨의 사자 위에서 볼 수 있는 이 춤은요. 일명 라이언 의미심장 춤이라고 하는데요. 오른손 주먹을 왼손으로 감싸고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고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사자처럼 거만하게 추는데요. 하나 둘 셋 넷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로 그다음 팔 동작인데요. 오른손 왼손 옆으로 옆으로 그리고 이 춤은 유풍당당 사자 춤이라고 하는데요. 왼손부터 돌리고 찍고 돌리고 찍고 발을 비비면서 쾅쾅 모으고 쾅 살짝 뛰면서 발목을 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